렌즈 후디 뺄 수 있습니다. 와! 이거 영진님이 알려주신 거. ODD 렌즈 색깔 무슨 색? 오랜 몰라 안 보고 빼고 있으십시오. 화영진 선배님께서 자오로 가려주신 거. 이거 영진님이 알려주신 거. ODD 렌즈 색깔 무슨 색? 오랜 몰라 안 보고 빼고 있으십시오. 화영진 선배님께서 자오로 가려주신 거. 오예! 잘하자. 하나 더. 하나 더 있어. 뭐야. 많이 컸네. 렌즈 하나 빼는 걸로 이렇게. 흰색 노란색 껏하네. 배우는 potencial이 많아요. 어때요 휠. 쉬워요. 아 이때가 제일 쉬워요. 이때가 진짜! 눈을 뜯는데 너무 좋아요. 카